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의 첫 시작인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78% 내렸고요. S&P500지수 0.22% 내렸고 나스닥 홀로 0.68% 상승했어요. 이날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8월 한 달간은 뉴욕 증시에 있어서 역사적인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P랑 500지수와 다우지수는 모두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8월 수익률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시장의 관심이 더 뜨거운 날이었죠. 왜냐하면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이 시작되고 첫 거래가 시작된 데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종목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테슬라는요. 12.57% 상승하면서 이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3.3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거 말고는 증시에 뭐 큰 이슈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관련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켓워치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테슬라 stock rally accelerate further into record territory after split takes effect.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액면 분할 후에 신고가의 테리토리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이날 12.56%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장중에는 13%까지 오르면서 500달러 14센트까지 오르면서 예전 그 스플릿이 나기 전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아주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도 보시면 아주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인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라는 전략가가 어떻게 되어서 이 스플릿이 나온 이후에 목표 주가를 38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현재 수준보다는 31% 낮은 것이긴 하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상승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중립,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브스 전략가가 한 말을 찾아보면 그 스플릿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포물선의 상승 모습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스탁 스플릿은 현명한 선택이었고 이제 애플도 스플릿을 했고 다른 기술 기업들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S&P500이고 이 검정색이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식 액면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으로 나온 건데 상승세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데이, 9월 22일에 열리는 배터리 데이가 이제 테슬라의 다음번 메이저 캐탈리시스트 그러니까 상승 총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랑 연관된 다른 기사를 하나를 더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스탁이 주가가 스플릿을 했다. Here's what retail investors should know before they jump in.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뛰어들기 전에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뭐 사실 액면 분할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바뀌는 것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쭉 있는 거에서 소제목 특히 네 여기를 보시면 don't give in to impulse 그러니까 충동에 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future you wealth라는 곳의 창립자인 라이온 스털링의 그 발언을 살펴보시면 그 스탁 스플릿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열광은 I would take it with a lot of caution 많은 신중함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만약에 장기적 이 전략에 애플의 주가가 잘 들어맞는다면 투자를 해라. 하지만 ETF나 뮤추얼 펀드 같은 그 다른 것도 고려를 해보고 지금의 이 열광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다른 투자자인 대니얼 토비아스라는 이 패스포트 웨스 매니지먼트의 오너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밖에 소식을 전해드리면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저 회사웨이가 일본에 기업 5개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눈길을 뜰었고요. 이토츄 마루벤이 미쓰비시 미쓰이 수미모토 이렇게 5개 그룹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다우지수에 3개의 종목이 편입이 되고 3개가 퇴출이 됐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세일스포스, 암젠, 허니웰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세일스포스랑 암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허니웰만 1.72%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다우지수랑 S&P 500을 좀 끌어내린 게 은행주가 부진했는데요.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JP Morgan, Bank of America 이런 미국의 은행주가 전부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걸 가르쳐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멘트를 남겨주셔서 그 멘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리온 쿠퍼맨이 CNBC에서 애플과 테슬라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Look at Tesla and Apple. Tesla와 애플 보아라. Everybody understands that splits don't create value. 모두가 액면 분할이 value,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My dad once told me if you gave me five singles for a $5 bill, I'm no better off.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옛날에 말씀하신 게 만약에 5달러 대신에 1달러짜리 5개를 줘도 바뀌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한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또 어떤 발언을 같이 하냐면 지금 증시가 고점을 찍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로빈후드와 같은 미국의 그 앱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날 이 테슬라와 애플에 따른 열기 때문에 로빈후드뿐 아니라 뭐 TD 아메리트레이드 이런 투자 트레이드 그 어플이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정말 이 뜨거운 열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주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